라인의 해센 대공국 또는 해센 대공국은 독일 중부에 있었던 대공국이다.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후 1806년 나폴레옹이 해센다름슈타트 방백을 대공의 지위로 격상시켜준 결과 성립된 대공국이다. 1866년까지는 북쪽의 대공국의 자매격인 해센 선제후국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을 위해 해센다름슈타트라고도 불렸다. 나폴레옹의 라인 동맹의 초대 대공 루트 b21세가 참가한 탓에 1815년 빈 회의에서 영토의 상당수를 할양받지 못했다. 1803년 제국대표자회의 주요결의를 통해 해센다름슈타트가 획득한 베스트팔렌 공국의 영토는 프로이센 완국에게 할양하게 되었으나 빈 회의 결과 마인치에 있던 봉건시대의 중요한 요새를 포함한 라인강 좌측 연안의 여러 곳의 영토를 얻을 수 있었다. 다름슈타트에 있는 대공의 저택 1816년 대공국은 국가명을 라인의 해센 대공국으로 변경했다. 1867년에는 대공국의 북쪽 절반이 북독일 연방의 일부가 된 반면 대공국의 중요한 남쪽 절반은 북독일 연방의 바깥쪽에 남겨졌다. 1871년에 해센 대공국은 독일 제국의 구성국가가 되었다. 최후의 대공 에른스트 루트비인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 11월에 퇴위하였다.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지자 해센 대공국 역시 공화재로 변모하여 해센 인민주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센 국토의 대부분은 프랑크프루트 암마인 발데크 피르몬트 프로이셀령 해센 나사우주와 연합하여 새로운 해센주를 형성하였다. 한편 해센의 영역 중에서 라인강 좌 안에 있었던 몬타바우르 행정군은 라인란트팔츠주가 되었다. 월경지였던 바트빔펜 은판은 바덴비르템베르크주의 일부가 되었다. 해센 대공국의 지역구분 상부 해센 슈탈켄브르크 라인해센 해센 대공국은 3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